안녕하세요. 이 시간 생년월일만 제공하고 신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이 제일 떨린다. 1972년 2월 1일 이게 프로필 상의 생년월일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하 2월 1일생 참 사주가 왜 이 사람 50세 2월 1일생을 왜 이렇게 목이 곽 챙기냐 위원회에 의원은 꼭 또 냐다 불려 보십시다 천지군군은 이를 동남 3화세계 30부정의동조선은 대한민국이 옳습니다 전엔 없는 성수님들만이 넘은 오공시들 반성수님들 구여볼 때 자세히 오이오라고도 이를 땡이 옳습니다요 인내를 다가 내려보실 적에 구름궁 수천만을 내려놔볼 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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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로 헌다 여자 팔 자 지둥박이 팔 자라고 어허, 어허로 헌다가 구여볼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가 살아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오늘 온다.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려? 팔자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기관 팔자라 그럴까? 부부가 인연이 약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고 하면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사별을 하고 살지 않으면 이별을 하고 살라는 사주고 남편의 덕이 없다. 남편 덕이 없어 자손의 덕이 없어 이 사람이. 살면서 여지껏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이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살아왔나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그래. 이 초년의 운은 30대 말하자면 30대서부터 36, 35, 운세는 그래도 내가 나다고 뛰고 들고 날고 한 사주였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 사주를 본다고 하면 여기 나기는 남편이 없는 거로 나와. 남편이 없고 또 부부의 인연이 없어. 부부의 인연이 없어서 쉽게 해서 이 사람 사주를 보면 혼인 결혼을 잘못했기보다도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왜 그러지 자꾸 아직 나이가 50살인데 근데 이거는 타고난 사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가물은 갔다 우리네처럼 갔다 이런 가물은 있지만 그래도 가물을 잘 저기만 누르고 무슨 뭐 연예계 계통으로 가든 뭐 어디에서 내 끼를 웃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웃음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웃음을 다 읽고 살아간다. 지금 그렇게 나와요. 희망이 있어야지 되고 배필의 운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사람은 100년의 배필의 운이 좀 희박해. 희박해. 희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이승에서 다 버려 놓고 그냥 저리나 어디나 들어가서 내가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은 이런 사주야.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점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팔자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 결혼의 홍기에 말하자면 배필을 잘 만나야지 되는데 배필하고 잘 만나자고 했지만 남편의 인연이 없고 덕이 없어. 그래서 지금 사별로 사별한 거로 나오거든요. 사별한 거로 나오고 어느 누구 인연을 만난다. 잠시 잠깐 친구삼아 벗삼아 만나는 인연은 되지만 솟단질 거고 100년으로 산다고 하는 인연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내 나름대로 살려고 하겠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배필을 잘 만나서 또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2월 초하루생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야. 좋은 사주는 아니고 그래도 어디에서도 내가 나다고 나서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돈은 많이 번다고 벌었지만 그 돈이 물거품이 되고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리고 마음 고생. 지옥 아닌 창살 없는 감옥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여태껏 세월을 갔다 살아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나다고 해가지고서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이제 일어서고 용기 갖고 지금 일어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활동료로 나오거든. 활동을 하고 사라지는 사람이야.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장사를 한다? 모르란다? 그 운도 따라주지는 않고 있어. 근데 주변에서라도 친구들이 도와줘도 도와주고 그러는 그래도 친구들은 있으니까 용기 갖고서는 사람 하나 살리기는 쉬운 거거든. 이 사람이 아주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만큼 굉장히 힘들고 허덕이고 구설도 많이 저기 하고 구설도 많이 타고 또 억울하게 구설도 갔다 타기도 타고 지금 금전은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물거품이 됐다고 이러고 나오거든. 그러는데 사람이 임명은 제천이요 아무리 갖다 힘들다 해도 다시 일어날 구멍은 있거든. 그래서 오래 갖다 쉬운 살이라도 내년에 내년에서부터는 이렇게 본인이 활동을 하고 좀 옛날처럼 웃음을 잃지 않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야. 어저께 말해도 각오야. 각오는 다 잊어먹고 이제 말년의 운은 그래도 좋으니까 초년의 운이여 중년의 운은 없어도 이제 말년의 운은 좋으니까 쉬운운 한 살 되면 그래도 5월에서부터는 이 사람한테 이제 돌아오는 새해 봄이 되지 않을까 옛바람은 다 걷어내고 새해 운기가 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지껏 힘들고 그랬어도 잘 참아 나오고 이랬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본인을 위해서 무엇이든 과감하게 나서서 이제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년에서부터 좋아요. 5월에서부터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여자로 나오고 그러는데 성품이 활발하면서도 지금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이렇게 막 터놓고 하는 성품이 아니야 2월 1일생들이 지금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또 좋은 인연세를 갖다 만난다고 하면 쉬운 세세 쉬운 세, 쉬운 다섯 세 그래도 내 인생에서 마지막 연이 들어 올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인연을 잘 잡아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다 회생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어디 무슨 일을 하시든 활동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 그 웃음을 남한테 잃지 않고 자꾸 웃음이 나와 이 사람 사지를 보면 남을 웃기기도 하고 막 이런 저기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웃음을 잊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하고 어떤 연관이 있겠지 어쨌든 힘내셔서 좋은 인연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인연입니다. 그 인연 잘 잡아서 행복한 날만 있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정학만 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슬프지 마 눈물이 나고 그게 맞을 거예요. 너무 안 됐어. 아 누군지 말씀 안 들었었네요. 개그우먼 정선이 예전에 그 사별하신 가만있어봐. 그 정선이면 저게 아니야? 그 신랑이 안 누구라고 그러지 않았어? 맞아요. 네. 정선이 씨야 이 사람이? 네. 아 어떡하냐. 이제 복귀해야지. 회복하고 회생해야지.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알게 모르게 많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눈물이 나고 서로가 연이 안 닿아서 안 닿은 사람끼리 혼인을 해서 또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돌아가신 양반이 도와주겠지. 선이 씨. 어떤 큰 문제 안 저게 하고 여태껏 그만큼 힘든 고비 다 넘어갔으니까 이제 좋은 날 있을 거예요. 정선이 씨 힘내세요. 꼭 성공할 겁니다.